제주어 특집 프로그램 고랑몰라 써봐사주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부터요 저희가 제주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도 하고 우리 제주어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도와주실 분들 두 부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팔봉이 옵시다 작년까지 제가 노인의 총모를 역임하고 원래 회원들이 부회장을 허리 내신 뒤 하하 나가 참 벌려는 일도 하고 밭도 해야 되고 해서 난 부회장 못하겠다 근데 이제 자꾸 허리 내서 내년쯤에 낙낙하자 부회장은 오면 아이고 실제어신 소리 그냥 조조조조조 그만해 그만해 올 때 그냥 방송국에만 그런 말 해도 소용 못된다 난 그냥 실제어신 소리만 그냥 또 또 이거 저 남편이 말고라 그럼 옆에서 존단 이거 하지 말라니 그만큼 아이고 존단 일 안하게 생겨서 강약이 방송국까지 와기네 이거 무슨 짓이고 이거 아이고 방송인지 그 때리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싸우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제주어를 배워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배워볼까요 아 이제 우리가 그 참 매일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할 건데 일단 우리가 첫 시간이나 아닐 거예요 첫 시간이나 가지고 과연 이 제주어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탈왕 하영준비이신게 평생 살만 오늘 제일 노른 소리내는 거잖아 다가 뭐 그냥 아이고 노인대학을 나가 그냥 댕긴 줄 알아면서 잘햅시다 잘햅시다 다 배워놓으니까 사람이 이게 말이 노인대학은 그게 그 할망들 보래 갖추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주어 굉장히 매력이 많잖아요 그럼 제주어의 매력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어의 매력은 이 말을 표현할 때 아주 이 쫄르고 쎄다 아 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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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수다 맛수다 여러 가지 있었다마는 나가볼 때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제주의 매력은 바로 말이 쫄르고 센 거 이게 딱 제주어여 그러면 이렇게 짧고 강한 거 어떤 게 있나요 그럼 한번 하나씩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냐 경상도 마 내 좀 보이소 이렇게 하고요 나한테 말할 때 좀 부드럽게 말 내봤죠 전라도 하따 잠시 보더라고 충청도 저기 계셔요 좀 뵈요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헛금 실례였구다 이것도인데 이걸 확 줄여볼 수도 있어 줄여보면 양 이렇게 줄이소 화내는 거 아닌가요? 화내는 거 아닌가요? 화내는 거 아닌가요? 화내는 거 아닌가요? 누가 부를테면 양 양 양을 조금 좀 부드럽게 문요랑 들어가면 양 실례합니다 양 양 하면 나 봅사이래 이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아가씨가 아나운서는 말을 자기 알게 자기 자기 알아들어 양 양 네 금방 알아들어 그럼 또 다른 제주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그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상도에서는 파트보이소 자 전라도 아따 언능 오셔이 충청도 언능 와유 자 제주도 혼자 없어예 이걸 확 줄여봐 또 줄여 완 한 글자로 다 줄여주네요 한 글자로 됩니다 한 글자로 완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른한테 오면 안 되고 아이들끼리 하는 말인데 약간 반말인 거죠? 아 반말이죠 반말 어른들한테는 게 저 옵대강 상냥하게 하고 좀 어린 나이나 밑에 자람이면 완 그렇지 가시면 간 아 예를 들면 저 시어머니가 와신 뒤 문요랑 그냥 들어오는 뒤 며느리가 하이고 시어머니 완 요거는 반말이 그때는 이제 볼 찰물 착 그냥 그때는 그러면 그땐 어르신한테는 옵대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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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번에도 괜찮습니다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로 보면 유아 웰컴 하이그드마가 노인대학에서 배우가 아니라 하루만 뱃김만 배워 아이고 참말로 괜찮습니다 경상도 막 괜찮습니데이 전라도 아따 됐으라 충청도 괜찮아요 제주도 된 우리 제주어 말은 진짜 다 한 글자로 다 되네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다른 지방보다는 다들 좀 빠르고 조금 약간 느끼기에도 좀 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팡팡 부는 듯이 살아놓는 게 말 치러봤자 잘 들리지도 않고 빨리 골아야 되고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게 확 치러붙는 날마 자기 골아서 자 오늘 우리 제주어의 매력 정말 효율적인 언어네요 그렇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가 강력한 그런 제주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